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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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뭐야! 오! 오! 테이블에서 송때! 하아! 와! 나무가 되자 새싹하모니 자 저번에는 저희가 펜션에서 했었는데 오늘은 어디죠? 오늘은 바로 오늘은 수영장입니다! 수영장에 있는 세정아! 오늘의 새싹하모니 바로 위험한 초대입니다. 와! 여러분 위험한 초대 아시나요? 몰라요! 동섭이 소울이 아나요? 몰라요! 저도 몰라요! 네 첫번째 주제는요 카톡 일십이 기분이 나쁘다와 안 일십이 기분이 나쁘다 편신! 야 너 왜 잘 어울려? 지웅이 잘 어울리는데 자 시작하겠습니다! 유니 kun 안 읽는게 좀 더 기분이 나쁘면 아악! 왜 조금만 흘려고 슬슬슬슬슬슬슬슬 내려오시는거죠? 아니 위에! 위에! 우와! 나는 개인적으로 일십이 더 기분 나빠 애초에 안 읽으면 바쁜가 보다 좀 좀 늦게 보나 보다 이런 생각이지만 나는 그래 너는 지금 대답할 수 없으면 읽지마 얘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읽어 그게 또 다른데? 너도 맞았어요 이거 너무 센데? 잠깐만 중간에 있는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은데? 잠깐만 너는 무슨 말 했어? 얘 무슨 말 했어 마지막에? 저 왜요? 잠깐만이다 잠깐만이다 저 왜요? 잠깐만이다 형 아니야 잠깐만 아니야 아니 나도 아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네 뭐야? 뭐야 잠깐만 뭐야 진짜? 앉았으면 와 이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야 야 나는 영어 쓰면 하는 건가 봐 야 나는 영어 쓰면 하는 건가 봐 나 방금 아니 아니 봐봐 봐봐 이 형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근데 진짜 모르겠어 나는인 것 같은데 나는?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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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힘들지 않나? 저는 일시비 더기면 나빠요 왜? 그럴 수 있지 뭐야? 나 뭐 했어? 나 방금 뭐 했어? 나 방금 뭐 했어? 나는 이거 알아도 이거 알아도 계속 나온다니까 누가 나야? 나 물로 뼈 안 맞았는데 방금 나는 나 모르겠어 나 모르겠는데 나는 난 진짜 모르겠다 나는 손으로 입 가리면 맞아 한 번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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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붙였어 둘 중에 하나 아니야? 나 뭔지 알 것 같아 맞네 위의 거 아 나는 근데 신경을 안 쓰는데 읽고 안 읽고에 대해서 어 뭐 그 사람이 답장 안 하든 그 사람 맘이니까 나는 친하면 상관없어 아무나 입시해도 아 친하면 상관없는데 난 사실 크게 상관없어 근데 모르는 사람 뭐 하셨어요? 어 나 알 것 같아 뭔데 뭔데? 고개 끄덕이면 한 번만 해봐 온다! 나온다! 오! 오케이 태호 형 보내주세요 가자! 형 형 집이 힘들겠네 누구 알아 아 아 아 오 오 이렇게 얘기 하는 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? 으응 징겨 봤어? 내가 봤을 때 너는 이렇게 주목하는 거 이렇게 아 맞아 내가 보기엔 주목하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주목하는 것 같아 뭔 짝 알고 맞어 나한테 주목해 봐 아 아 하하하하하 두 번째 주제는 무더운 여름에 24시간 동안 선풍기 대 2시간 동안만 에어컨 켜놓기 기호부터 시작을 해보자 선풍기 굉장히 나도 알아 나는 개인적으로 에어컨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 에이! 에이! 야! 왜 피해! 아니 쏘리가 내 손 잡고 내 코에 댔어 하하하하 어쨌든 왜 왜 왜 두 시간밖에 못 쓰는데 근데? 나는 선풍기를 별로 안 좋아해 나도 선풍기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많구나 나는 하하하하하하 명치 맞은 것 같은데 방금 나는 이네 난 어 너는 하하하하하하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치거는 동일하게 가고요 주제만 바뀝니다 여러분 평생 룸메이트 깔끔지웅 대 자유방임 인타기 어 저는 깔끔하게요 기분이 좋거든요 그... 사람... 하하하하 하하하하 주변이 내가 있는 장소가 깔끔하고 깨끗해야 내 마음도 안정을 찾고 깨끗해진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오 오 오 오 오 오 manera 이게 그거 아니야 아니 왜 이렇게 하냐면 내가 맞아 하하하핫 I Did Do anything 저는 음 자유로운 거야 하하 자유로운 거 정도는 하는데 내가 하고싶을 때 하겟다 네 하하하하하하 겁 먹고 있었어요 오마이ately 누나اب을 얘기야구만 너 뭐야? 아 나 뭔데? 여기까지! 팀전을 할 건데 토너먼트로 배꼽찾기를 할 거예요 제가 사람의 기운을 볼 줄 알거든요 이거 배꼽이 크면 불리하네 배꼽은 말이죠 가슴 담으로 두 번째 기운이 지나가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추에이션 굉장히 불쾌한데요? 딱! 맞았지? 맞았어! 맞았다! 너 공격 한 번 못 해먹어 여기지? 아니었는데 여기야 하나 둘 오? 잘랐어! 아!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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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완전 틀렸어 완전 틀렸지 너도 알겠지? 안 끝나는데? 그럼 우리 이제 소울이랑 임상이를 할게 임상이다! 아 잠깐 빠져요? 아 네네네네 오케이 하나 둘 그 기가 흐르는 곳? 맞았어요 맞았어! 아니 관상을 딱 봐 배꼽이 어딨지? 야 이거 찾았다 와 대박 어 오케이 아 맞췄어 맞았어 맞았어 구전쌤 대박 찝고 살짝 등으로 네 손가락 나오게 하자 오 저는 태호 소울 하겠습니다 와 진짜 힘 제일 약하고 수영 못하고 야 이 게임에 결국 예능을 잘하는 사람이 있겠는 거야 예능을 보여주는 거지 우리는 야 예능이야 요겁니다 아니면 저희 팀장 정해야 되지 않나요? 맞아요 저희는 정했어요 저희도 정했습니다 소울이요 소울이요 그럼 우리는 가위바위보 할 거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막내 둘이네 첫 번째는 48시간 동안 앉아기 대 안먹기 48시간 동안 안먹기 하겠습니다 안먹기 먹줘야 안자게 할게 잠은 자야죠 그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와 뭐야 이런 게 어딨어 다이어트 하시잖아요 굶는 굶고 뭐지? 굶고 굶고 버틸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들지 어 아 갑자기 어 우리는 알겠지 뭐지 알았다 어 어 형 한 번 더 뭐지 해봐요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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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는데 왜 너가 맞냐 우리가 뭐지야 아 저희는 이제 먹기에 대한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네 음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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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하기엔 언니 뭐야 어 어 아니 너 뭐하는데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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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묶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영어 쓰면 안 되나 어 어 우리 왔어? 어 자는게 정답이죠? 테이블에서 송대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예상도 못한다 이건 진짜 그치 오케이 오케이 종섭이가 썼는데 저희 대표는 바꿨습니다 제가 걸렸고요 네 너는 망했다 이제 저희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망했다 이제 네 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종섭이를 형님으로 모시기 소울이를 형님으로 모시기 얘는 토론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? 아 아 아 뭐지 얘가 이제 일어나 아이 그만해 치 뭐 왜 굳이 해 아 아 근데 왜 하냐고 아 아 아 아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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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자꾸 하지마 우리 아무것도 안했어 좋아 종섭이가 성님이 되면 목소리가 종섭아 진짜 아 아 사실 저는 종섭이 형이 좋아요 아 아 손 올려봐 뭐야 밑에 내리고 있습니다 소울이는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시킬 것 같고 응 걔 형 싫어 너무 나는 너무 싫어 나 찾았어? 나 찾았어? 우린 뭐야? 우리 우리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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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벌을 쓰고 계세요 미안 지훈이 형 봐봐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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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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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너네들 어떻게 생각해 너네들 한번 얘기해봐 소울이가 형님이 되면 좋은 점으로 얘기해야죠 아 저는 정섭이에요 맛있는 걸 많이 사줄 것 같아 맞아요 어 그건 인정? 저희도 아니 인정하면 어떻게 어 수고할 수 있잖아 어 그럼 나도 소울이 형으로 무슨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네 하나 대봐 넌 뭐 있냐 좋은 점 하하하 에잇 뭐야 이거 저희도 뭐 있어 너 하하하하하 손 마시지 마 어 어 왓 왓 헤브 유 존내지마 존내지마래 나 예민하네 예민하네 나 예민하네 난 예민하네 하하하 어쨌든 왓 왓 뭐 하하하 하하하 뭐야 뭐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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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 종섭이는 갖고 있는 지식이 많아서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. 와 쏘울이는 지식이 없다? 지식이 뭐예요? 막창한다고. 맞아요. 뭐라 그랬어? 그건 맞아요. 지식 없는 게 맞대. 끝. 이러므로 팀전도 끝났습니다. 박수! 이제 오늘의 최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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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강 셋사. 난 정했어. 승리 팀. 지옥돌 팀. 와! 제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? 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난 지금 어묵탕이 먹고 싶어. 최강 셋사. 최강 셋사. 뽑읍시다. 최강 셋사. 오케이 뽑아볼까요? 결정했어? 응. 난 결정했어. 하나 둘 셋. 정섭이 손. 수고했습니다. 정섭이 처음 아니야? 첫 스티커야. 대박. 이야 첫 스티커. 박수. 오늘 내가 거기에 물 만든 거 영상 따로 모아도 될 것 같아. 솔직히 몸으로 때운 거 솔직히 노린 거 있지 않아 없습니다. 있지 않아 없습니다? 있지 않아 없어요? 없지 않아 있어요. 아 지금 약간 정신이 혼미한데. 아니 혼미한데. 어쨌든. 첫 스티커. 앞으로 여기까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그 각오. 마지막 각오 너무 좋았어. 나무가 되자 새싹하모니. 새싹. 새싹. 하모니. 안녕. 다음에 봐요. 안녕. 편에서 봐요. 편에서. 출발. Leg it up! 야! 아그pla. 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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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intérieur! 우아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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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어거